여러분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톱 부분이죠. 톱은 히브리어 부분에서 9라는 숫자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숫자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죠. 10편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10편 100편 같으면 코프죠. 그래서 보통 알레베뜨 김을달렬 헤바베 헤드 테트 테트가 9고요. 요드가 10이고 카프 20 라메드 30 맴 40 이런식으로 쭉 가다보면 코프가 이제 100이잖아요. 요드 코프 요드 이러면 119편은 톱 그래서 10편 119편이 코프 요드 톱 테트 참 테트 테트의 헤드 테트죠. 알파벳 이름은 테트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오늘 이 테트 부분에 톱이 많이 나와요. 헤드 테트 제가 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단어의 테트 가요 테트의 톱 이란 단어가 여러분 책에 보면 40페이지에 무려 5번 여기 보세요. 톱 그 다음에 톱 그 다음에 또 톱, 톱 5번이나 나옵니다. 이 톱 이라는 말은 뭐 진짜 제일 좋은 단어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샬롬하고 톱하고 보통 샬롬은 병강이라는 단어고 톱은 좋다 복지 뭐 하여간 모든게 좋은게 톱이죠. 그래서 톱, 톱 이렇게 발음하기도 또 엄재를 두개로 톱은 하나로 엄재를 발음하면 톱이 되겠죠. 어쨌든 톱은 동사형으로 잘 대해주다 여기 65절에 나오고 또 좋은 굿 이란 뜻이죠. 하나님 좋으시다 할 때 그 다음에 좋으십니다. 실제로 여기 좋으십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톱 아타 당신은 좋으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다 선하시다 뭐 이렇게 번역. 한글에서는 이제 따로 선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를 하는데요.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절에도 좋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죠. 톱 리 네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72절에 보면 또 이 톱 리 네게 좋다. 이런 톱 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언제 적었습니까? 4월달인가 3월달이 적었네요. 톱 아시타 임 아브데하 아도나이 기 데바레하 톱 이런식으로 톱 톱 톱 톱 톱 테렘 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타플르 타파시 톱 톱 이렇게 되죠. 이런 오늘 이 알파벳을 보면서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65절에서 72절 8970 이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해당되는 본문이죠. 톱 자 65절에 톱 좋습니다. 좋게 하셨습니다. 아시타는 이제 아사 행하다. 2인칭이니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좋게 선대하셨습니다. 이 모모와 함께 아브데하 주의 종. 주의 종은 이제 내 자신이겠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잘 대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대하시고 잘 대해주셨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또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톱 아시타 하나님 잘 대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데바레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다. 톱 아시타 임 아브데하 아도나이 기대바레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확신하는 처음. 그래서 참 우리가 좋다는 단어 테트의 첫 단어가 톱 잘 대해주셨다. 이게 참 좋으십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 God is so good.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저도 뭐 제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선대해 주셨다. 톱 아시타. 정말 주님이 잘 대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God is so good. 오늘은 너무 복된 날입니다. 복되다는 말이 톱입니다. 복되게 하셨다. 선대하셨다. 잘 대해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선대하다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했어요. 자 투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거 말 그대로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타암. 그래서 제가 여기 번역해 놓은 것은 뭐냐면 좋은 판단이란 말이에요. 타암은 이제 판단하다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판단 그리고 다아트는 지식이죠. 라마데니. 지식으로 나에게 가르치셨다. 라마데니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PL용으로 라마드 하면 가르치셨다. 정말 좋은 지식으로 가르치셨다. 이는 그리고 미소테하 명령. 주의 명령과 그리고 에만. 여기 보면 주의 규례와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말씀. 이마라테하 명령으로 내가 믿습니다. 여기 이제 믿습니다. 이거 아만이네요. 히필령하고 아만티. 그래서 에만티. 발음을 한번 볼까요. 발음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헤에만티. 그래서 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기 히필령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주님은 토바시타 임 아부데하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다. 또는 잘되어 주셨다. 또는 복되게 해 주셨다. 여하여 기대바레하 주의 말씀대로 주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판단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라마드. 그리고 이는 그리고 명령. 미처테하. 명령으로 주의 명령으로 나는 믿습니다. 아만. 헤에만티. 여기 이제 발음 아까 보셨지만 에만에티가 아니고 아만티 이렇게 하고 끊고 여기 끊고 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Tu ta'am ve ta'at lam din ni ki ve mitsovoteha 이렇게 읽어도 되고 mitsovoteha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발음상에는 여기 어제도 나왔지만 mitsovoteha 이렇게 이제 자음으로 읽는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고요. 좀 mitsovoteha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mitsovoteha 이렇게 이렇게. 자 tell em은 뭐뭐 하기 전이죠. 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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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또는 폴지드로 속인다. 또는 쭉 보면 폴지드로가 많이 나오는데요. 스미얼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어큐스도 나를 고소한다. 여기까지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꾸맸다. 왜냐하면 장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타팔이. 그래서 이 거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완전히 자기를 위장한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위장한다. 또는 꾸민다. 그렇지만 나는 백홀 모든 마음으로 여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 번역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애초를 피쿠드의 하. 피쿠드는 계속해서 제가 피쿠드 이러면 교훈으로 번역했으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는 지키겠다. 여기 나찰 눈이 빠졌잖아요. 폐 눈동사. 나찰은 눈 차데레시. 나는 지킨다. 준수한다. 애는 이제 1인칭이고요. 나는 준수할 것이다. 그래서 타플루. 여기 타플루. 알라이. 쉐키르. 제림. 아니. 베콜. 레브. 에. 쇼르. 피쿠드의 하. 이렇게 읽으면 되죠. 교만한 자가 나를 소개를 하고 뭐. 교만한 자는 뭐 자기를 수식하고 별 거짓말을 다 시켜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70절에 보면 그리고 타파시. 여기 또 이제 타파시가 또 나오죠. 타파시는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껍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저는 타파시 하면 무감각하다. 영어로 be insensible.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레브가 마음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헬레브. 기름과 같이 이렇게 무디다. insensible. 무감각하다. 이 정도. unfilling. gross. 그 다음에 커들드. 기름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름졌다는 거는 남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짐은 잘 못 깨닫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들은 정말 마음이 기름져가지고 둔감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토라테카. 주의의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야시야. 시야시야는 여러분 나왔죠. 기쁨이다. 이런 말이죠. 기쁨. 내가 기쁘한다. 반복되는 시야시야. 원래는 샤아아 이런 단어인데. 샤아아. 그래서 요게 반복하죠. 시야시야. 시야샤. 그래서 반복하지만 단어는 샤아아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주의의 말씀을 기뻐하겠다. 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걷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면 타파시키 헬레벌 립밤 아니 토라테카 시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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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1절에 톱 리. 내게 좋습니다. 기이는 운네티. 내게 좋다. 그리고 나는 낮추는 것이. 아나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아인 눈 해. 낮추다. 겸손하다. 나는 낮추는 것이 좋다. 나는 낮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에엘레마드. 그래서 나는 배우겠다. 라마드는 배우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가르치다. 피엘형. 오늘 단어 잘 나왔네요. 여기 요단어 있죠. 라메드. 발음을 정확하게 68절에서 68절에 여기 보면 중복음이잖아요. 여기 중복음이에요. 그래서 라메데니. 결국 라메데니. 피엘형으로 하면 나를 가르치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배우겠다. 라마드. 그냥 칼형으로 하면 배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점이 붙고 이러면 피엘형인데 그거는 배우다 하고 이거는 아참 그거는 가르치다 하고 이거는 배우다. 배우다 가르치다 단어가 같은 단어로 다릅니다. 그래서 엘레마드. 나는 배우겠습니다. 뭐를요. 후케하. 뭐를 배우겠습니까. 보면 주의 규례를 배우고 호커는 주의 규례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톱 리 뭐가 좋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다 뭐 이렇게 번역했지만 좋은 것이다 또는 선이다 뭐 아까 번역 좋은 것이다 정도 하면 되죠. 톱은 좋은 것이다. 이 두 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좀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두 절은 톱 리 톱 리 내게 좋은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토라트 피하 주의 입에 율법이 또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주의 율법이 좋으니까 메, 알페, 엘레프가 천이잖아요. 자하브, 카세프 금과 그리고 언 보다 수천의 언 보다도 메는 이제 프롬이라는 말인데 주로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으로 쓰죠. 메 72절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hroat of your mouth is better than Better to me Than 뭐 뭐 보다도 The thousand of gold and silver pieces 그러니까 여기에 자하브가 금이고요. 언이 언인데 그런 수천의 언 보다도 이것도 단어 보면 메, 알페 이거는 음절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알페 원래는 엘레프, 천이란 말이에요. 천인데 연계형이 되면서 천들의 검이나 언 보다도 메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톱니 토라트 피하 메, 알페 자하브카 바 카세프 마지막이 좋은 결론인데요. 마지막에 다시 보면 71절, 72절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네티 고난 연단 낮춰짐 겸손 이게 아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잖아요. 아나가 대답하다 그런 단어도 되지만 아나가 낮추다 겸손하다 고난당하다 이런 뜻이 다 되거든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래 단어가 뭐라고요? I, NUN, HE 나는 정말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배우겠다. 뭐를요? 주의 교훈을 배우고 내게 좋다. 율법 피는 입이잖아요. 당신의 입의 율법이 좋다. 그래서 내가 검이나 엄보다도 그런 수천의 엄보다도 말씀이 더 좋다. 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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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테터 9번째 구조를 보시면 어제는 어제 해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해터의 핵심은 어제 꺼는 정말 여와만이 나의 재산이다. 헬키 산업이시다.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의 테터의 핵심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셨다. 잘 돼주셨다.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고 지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톱 좋은 다음 하나님께서 판단과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해야 되겠고 또 뭐뭐하기 전에 애앤에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 고난을 받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톱 아타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톱 아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매 팁 행하신다. 선을 그래서 내가 나로 가르쳐 있었어. 하나님은 이게 주제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신다. 메티브라는 단어는 야타버 동사의 히필룡 분사잖아요. 매미부터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시고 선하시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되고 좋으시고 또 좋은 것을 행하시고 그래서 나는 배웁니다. 그리고 타팔루 악인들은 뭐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꾸민다. 이 정도 수식한다. 장식한다. 이거는 플레스테라는 말은 무덤을 이렇게 도배한다. 겉으로 이렇게 장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름이 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타파시 타파시는 무감각하다. 비 그래서 무감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시다. 고난 받는 게 내게 좋고 또 주의 말씀의 법이 또 좋고 그래서 오늘은 톱만 알고 타팔 장식하다 타파시 요단음만 알면 거의 뭐 테레믄 뭐뭐하기 전이니까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톱이 다섯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타팔 장식하다 타파시 그리고 무감각하다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온 게 테레믄 뭐뭐하기 전에 자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톱 아시타 임 아브데하 아도나이 기 데바레하 그 다음에 툭 다암 바다 아트 람 람 데니 기 베 미처 테하 베 에 만티 테레미 에 에 아니 쇼 게 베 아트 이므라 테 말티 톱 아트 야우 정말 내겨보기라 내겨보기라 톱 리 톱 리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악인들의 삶은 굉장히 장식하고 기름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낮춰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판단과 그런 것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톱 아쉽다 좋게 행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떠냐 정말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톱 아타 그리고 좋은 걸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좋은 하나님 좋으신 분 참 아마 좋다는 말 가지고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10편 이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썼던 걸 한번 좀 톱 아시타 임 아부데카 아도나이 기대바레카 톱 타암 베다 아타 라무데니 기 그 다음에 탑 아타 라무데카 아도나이 기대바레카 톱 타암 베다 아타 라무데니 탑 아타 라무데카 톱 타암 베다 아타 라무데카 톱 리 톱 라트 피하 메 알페 사하바 카세프 보고 읽기 힘들죠 정말 이 써놓은 걸 보면 또 헷갈립니다 이게 딱딱 정자로 적어도 헷갈리는데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오늘 좋으신 하나님 저는 참 여기 보면 엘르메드 여기 엘 엘마드 여기 엘 엘마드 여기 이제 딱 엄절이 끊어지는 엘마드 이렇게 이제 발음해야 되죠 자 오늘 이 뭐 다 좋죠 하나님은 좋게 해 주시고 다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티브 좋은 것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함께 통행하는 좋은 삶 선한 삶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도 좋은 삶이다 참 이 고난이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톱 내가 기 운네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안아 낮춰지는 삶 이 운네티 낮춰지는 삶도 톱 리 좋은 것이고 또 낮춰지는 삶도 좋은 것이고 또 주의 말씀도 좋은 것이고 결론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랬는데 복이라는 말이 좋은 것이다 선대하다 다 톱이라는 말입니다 한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복된 톱 예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